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10월 16일날 시행했던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보면 돌턴의 법칙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돌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T, PT이골은 P1 더하기 P2 더하기 등등등등 더하기 PNU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P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압을 가리키는 것이고 P1, P2, PNU라고 하면 우리가 각 성분기체의 분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턴의 법칙을 설명을 한번 해보면 혼합기체에서 혼합기체라고 하면 두 종류 이상의 가스가 서로 섞여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혼합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혼합기체에서 전압은 각 성분기체의 분압의 합과 같다. 각 성분기체의 분압의 합과 같다. 합과 같다라고 하는 법칙 이것을 우리가 돌턴의 분압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돌턴의 분압의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일가스의 정의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일가스라고 하면 세일청에 존재하고 있는 가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일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모래라든지, 그렇죠? 모래와 진흙이 단단하게 굳어진 퇴적암, 그렇죠? 퇴적암, 모래와 진흙이 단단하게 굳어진 퇴적암, 지청에, 그렇죠? 퇴적암, 지청인, 그렇죠? 퇴적암, 지청인, 어디에? 세일청에, 그렇죠? 세일청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그렇죠?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이것을 우리가 세일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래와 진흙이 세월이 오래 지나게 되면 단단하게 굳어진 퇴적암, 지청인 세일청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우리가 세일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용적이 5리터인 용기에 에탄이 1650g을 충전하여 온도가 100도씨일 때 압력은 게이지 압력으로 200atm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에탄의 압축계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이골은, 그렇죠? m분의 wrt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자, 그러면 압축계수가 주어지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끝에다가 뭐라고? 그렇죠? 여기다가 g라고 하는 압축계수 이 g가 우리가 압축계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다가 끝에다가 g라고 하는 압축계수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g이골로 놓게 되니까 그렇죠? g이골로 놓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그렇죠? 분자에는 pvm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고 분모에는 wrt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w라고 하면 질량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타는 1650, 그렇죠? 1650g이 되는 것이고 자, 0.082, 그렇죠? 이상기체 상수 0.082 atm 리터 퍼 몰 K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절대 온도 273 더하기 온도는 우리가 100도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단위를 붙이게 되면 K값이다. 그 다음 p라고 하는 것은 게이지 압력이 200 atm 이렇게 주어져 있죠. 절대 압력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겠죠. 200 atm에다가 여기에서 더하기 1 이렇게 하게 되면 201 atm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 그렇죠? 대기압은 우리가 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이지 압력이 200 atm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 다음 v라고 하면 우리가 5리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곱하기 뭡니까? 분자량이라고 하면 에탄이 되니까 에탄가스는 C2H6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의 우리가 분자량은 30g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탄 1몰에 해당이 되는 가스의 분자량은 우리가 몇 g? 30g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K, K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몰, 몰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atm, atm 떨어져 나갑니다. 리터, 리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램, 그램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압축계수 값은 단위가 모두 다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값이 0.6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축계수는 단위가 없어요. 그렇죠? 압축계수는 단위가 없고 해답이 되는 것은 0.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계수는 단위